두 번째 이슈는 LG화학의 이야기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는 수소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소 활용도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LG화학의 새로운 신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사업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와 다른 많은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약간은 걸림돌이 있으면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이 수소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렇죠. 지난번 컨퍼런스 콜일 때 얘기가 나왔고요.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제로를 만들면서 얘기하는 게 수소 경제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탄소 공정에 수소를 첨가래서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가장 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파일럿을 가동한 이후에 2023년부터 수소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블루나 그린 수소의 생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으로 인해서 블루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LG화학뿐만 아니라 화학업체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소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하는 데이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에브리스텝 H2라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4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의 형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존에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에 관련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고압 용기 생산 관련 쪽으로도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만큼 일단 수소 관련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단순히 화학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수소 혼합 제철법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유연탄을 썼는데요. 거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드는 그런 제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 중에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발전소에 수소를 혼합하는 그런 혼합발전에 관련해서 대해서도 현재 실증 연구를 할 만큼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신산업으로 수소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생각을 해보면 수소차와 관련된 투자는 또 이제 약간 또 우리 기억에서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오히려 수소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 주들을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소법 개정 때문에 최근 들어 수소가 상당히 좀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아마 대선이 끝나면 뭐 수소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수소법이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 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수소차 얘기를 하셨는데 수소차는 승용차 부분은 조금 주춤할지는 모르지만 트럭 쪽, 상용차 쪽으로는 아마 수소가 계속 그 핵심적인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소연료발전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두산피어셀라고요. 에스피어셀 같은 경우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수소충전 같은 경우도 일단 상용차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자, 수소와 관련된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조금 찬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가 수소 쪽에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바닷권을 다지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아마 바닷권에서 매집을 하고 아니면 올 하반기를 예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면서 수소 관련주, 수소 에너지, 수소차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들을 한번 잘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